안녕하세요 박쌤 입니다. 어제 제가 가을에 뿌려 놓은 상추 모종을 심어 봤습니다. 상추 속에 든 삽저브리한 셀레늄이 암을 예방하는데 참 좋다 하죠. 그런데 시중에 파는 상추들은 삽저브리한 썬맛이 안납니다. 그 말은 너무 부영양화라 할까요 뭐 비닐하우스 깔고 빌어주고 너무 걸음을 많이 줍니까 우리가 살찐 사람이라고 해서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.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또 생식 영역은 강했습니다. 50살에도 애 낳기도 하고 그랬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죠. 약간은 좀 자연스럽게 자연이란 것은 굉장히 척박하잖아요. 자연스럽게 키워야만 내가 살기 위해서 약성분을 식물들이 만들어냅니다. 그렇지 않으면 부영양화되면 내 스스로 뭔가 약성분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이런게 참 자연스럽게 큰게 귀한데 이 귀한 것들은 돈이 안됩니까 사람들이 생산을 안 하죠. 대량 생산이 안되니까 그랬죠.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 내기는 쉽습니다. 개인이 하나하나 만들어 내기는요. 자 이건 저희 집 앞 번나무인데 아침 멀지않아 꽃을 피우려고 꽃봉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평지에는 꽃을 피웠는데 저희는 또 고도가 높다 보니까 좀 늦네요. 멀지않아 벚꽃도 보게 되겠습니다. 자 이분은 이재연씨인데 옛날에 토지할 때 서의 아역을 맡았죠. 자 이분이 5살 때 연예계로 데뷔했습니다. 이 당시 한달에 한 3천만원을 벌었답니다. 자 그러니까 방송 신문기사였던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이 아이가 이 이재연씨가 이 가주가 되었죠. 가장이 되었습니다. 자 이 나중에 해고하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합니다. 자 그리고 첫 결혼과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연하남과 결혼해서 딸을 작년에 이 작년 11월 달에 딸을 낳았습니다. 참 다행입니다. 자 그때 나이가 44살 우리나라의 나이로 아예 첫아이 낳기는 힘들죠. 자 이분 또 공부도 연예인 중에 이 석사학위 받은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. 이 석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. 자 이분의 사주입니다. 이분 신의 일주입니다. 자 신과 해의 관계는 목욕이죠. 목욕은 나체도하라 합니다. 이 도하기가 좀 있죠. 이 도하를 풀어먹으려고 합니다. 이 신의 일주 같은 경우에는. 자 그리고 이 신의 일주 밑에 이 가정 배우자 자리죠. 배우자 자리에 상관 자식이 있습니까. 자 상관은 남편을 극한한 성질이 있잖아요. 그래서 애 낳고 조금 힘들 수 있다. 부부 사이가 좀 멀어질 수도 있다 합니다. 자 그렇지만 이 화가 옆에 있으면은 괜찮아요. 남편 덕을 봅니다. 이 화가 들어올 때는요. 자 왜냐하면 이 금수상관이죠. 금과 이 수가 상관이고. 자 금수상관 희균화하죠. 화가 이분한테 간입니다. 희균관 합니다. 자 관이 들어올 때는 이 간 덕분으로 편안하게 삽니다. 이 관이 직장이라 하더라도요. 이 직장생활을 하면은 편안합니다. 자 근데 금수상관 희균화관을 쓰지 않고 만약에 상관을 쓴다면은 이분 힘들 수가 있어요. 상관은 내 손발이죠. 내 손발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재성을 버니까 이 재성이 자칫 잘못하면은 인수 인수는 남편의 사랑이니까 남편의 사랑을 극할 수도 있고 또 상관을 내가 손발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또 남편도 극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금수상관 희균화관이 들어야 유복하게 살 수 있다는데 비록 나는 내 손발을 이용해서 돈은 많이 벌지라도 내가 고단하고 힘든다란 말입니다. 자 이분 이게 두번째 남편인가 제가 지금 두번째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을 넣어봤습니다. 자 이 간 속에는 병화가 있죠. 내 나와 병신합을 이루고 있습니다. 자 여기도 또 병화가 있죠. 병신합을 이루고 있습니다. 이 속에도 정간 남편이 있어요. 인혜합으로 묶여있죠. 자 인혜합은 나중에 결국은 파로 연결됩니다. 깨어집니다. 자 요 자리가 또 부모자리이기도 하고요. 또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. 자 요 인혜합은 또 요거 인신충을 막아주고 있죠. 자 이 인혜합이 깨어지는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 또 전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는 요 신이 요 금이랄까요. 금속이죠. 금은 가을입니다. 가을기온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 합이 깨어집니다. 자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 신유술 요 술부터 30대부터 서서히 이 부모와의 관계 또 남편과의 관계 이 속에는 남편이 있습니까요. 서서히 깨어지다가 40대 육아 들어올 때 더 본격적으로 깨어지죠. 또 신이 들어오면 완전히 깨어지고요. 자 그래도 이분은 인성을 인성이 뭐 엄마일 수도 있는데 자 엄마와의 관계를 관계가 멀고도 가깝게 지내야 잘 조절을 해야 내가 신금은 어미이기 때문에 이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. 또 엄마가 너무 가까이 하면은 큰 산이나 작은 보석을 매검시킬 수도 있습니다. 이 큰 땅을 얘기하니까요. 많은 흙을 뜻하니까요. 자 흙에 묻힌 보석이 이 물에 씻겨주죠. 그래서 이게 미인이 많습니다. 신의 일주가. 자 이분 첫인상이 이 자가 첫인상이죠. 급제입니다. 이 대한민국짜리 급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.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의 지지자가 될 수도 있죠. 또 잘못하면은 이 글자가 또 급제 역할도 하고요. 자 아마 이 천간에 이 같은 천간끼리 비교하니까 이 신은 불확실하니까 놔두고요. 20대, 30대 이 재성이 들어올 때 이 급제들을 다 가지고 합니다. 자 이때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. 자 이 급제가 비경급제가 많은 경우에는 이 내 세력을 이용해서 식상이 들어오면 좋죠. 그러면은 이 탈제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통관용신이고요. 급제들의 힘으로 내 식상, 손발을 이용해서 재성을 만들어낸다 합니다. 자 그러면 40대, 50대가 되면은 또 식상이 들어올 때 내 재성을 탈제하는 걸 이 비격, 급제들로부터 탈제 당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네요. 자 지금 좀 이제 좀 형편이 많이 패이겠습니다. 자 요 금수상간 이 신의 일주는 금수상간이죠. 밑에 상간이니까 자 금수상간은 차갑습니다. 이 금수도 차갑고요. 물도 차갑고요. 자 금수상간, 희견, 화라죠. 화는 이분한테 관입니다. 금수상간, 희견, 관 관이 들어오면 좋습니다. 이 관 자 이 태어나자마자 관이었죠. 평관, 정관 또 정관 요때 또 병신합일 때 더 나를 스포트라이팅 해주고요. 자 옛말의 소년 등과 별로 그렇게 너무 일찍 출세하는 걸 좋게 안 봤죠. 자 너무 일찍 출세하면은 나중에 좀 빛을 못 본다 라고도 해석되고요. 자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. 어릴 때 5살때 연예계에 나타나서 좀 안 힘들었겠습니까. 자 보통 뭐 지진은 이 가정일이고요. 실질 내 몸이고 이 청관은 바깥일이거든요. 어릴 때 바깥일은 참 잘 들어갑니다. 자 그렇지만 지진은 해자축이 겨울이니까 자 가정은 많이 어둡단 말입니다. 자 그리고 반면에 말년에 가서는 60대부터 4옴이 여름이 들어오죠. 자 가정은 따뜻하고 좀 바깥은 비견 급제들이 또 이 비견이 들어올 때는 좀 낫습니다. 나하고 똑같은 글자니까요. 또 급제가 들어올 때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. 그럴 때는 자 식상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. 내 손발을 쓴다 말이죠. 내가 좀 어 뭐 또 돈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뭐 취미활동 이분 석사니까 가르치는 거 공사 차원에서 이 이 손발을 식상을 배운 걸 쓰는 요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게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. 이게 주안점을 두는 게 좋단 말이죠. 이때는 자 이 인도 들어오고 하니까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